제가 솔직히 셰프도 아니고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주부인데 처음에는 좀 걱정했었어요.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? 제가 정말 이 메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세무세 하는지 몰랐는데 이 메스를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정말 좋아요. 정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레시피로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맨날 맨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이 메스를 만나고 나서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요. 그래서 정말 메스를 제가 사랑합니다.